네 여기는 신림역에서 10분까지는 안걸릴 것 같은데 8분정도 연식이 좀 있는 옥탑입니다. 옥탑이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요.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2,80m 나오구요. 엘리베이터가 이 아래층까지는 운행을 합니다. 여기 벽에서 저 끝까지가 3,50m 나옵니다. 가격은 1,000에 40이구요. 관리비는 10만원에 모든 공가금 다 포함. 그래서 1,000에 40으로 치고는 연식이 좀 있는 편이고 크기는 괜찮은 편입니다. 일단 지금은 좀 크기는 괜찮고 화장실도 작지 않구요. 옥탑이니까 방도 방이지만 옥상공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. 봐보겠습니다. 선생님 이 위에도 혹시 집이에요? 아 위에도 집이 있어요? 옥탑 위에 또 옥탑이 있네. 아 유단zone